XSFM입니다. I, D, W, K 뽑을 사람 없어서 같은 단순한 이유로만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더군요. 이번 주말에도 정치의 기본을 훑는 XSFM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니, 아카데미 비노소를 선회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나왔네요. 네, 히치콕 노이즈죠? 네, 그게 유명한 비명인데, 그게.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또 주말은 왔습니다. XSFM의 시사교영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274번째 금, 토요일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에디터예요, 왜? 윤세민 에디터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선거 방송 끝났는데, 제가 잠시 후에 게스트의 내용을 보니까, 방송 내용을 보니까 선거 얘기네요. 그, 공무원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공무원의 장점, 내가 안 잘림. 공무원의 단점, 쟤도 안 잘림. 그런데 이제 선출직 공무원은 얘기가 다른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내가 사표를 쓰고 나온. 아, 네. 그런 분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세요. 광고를 듣고 와서요, 이번 주말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25 순면 감축 커버,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29데이즈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10분 심지어 안 썼어도 쓸 수 있었던가요? 후기를? 그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가 아니죠. 샤무드, 세무 아니죠? 네. 샤무드 생리대 파우치, 상품으로 보내드렸거나 보내드릴 겁니다. XSFM에서의 이벤트는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어? 내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저희들을 하찮게 보세요. 아니지 이제. 난 이런 거 절대 안 걸리는 인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이 필요하나? 네. XSFM은 바른미래단과도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요.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지난 몇 주 동안요. 선거하고 월드컵을 제외하고 조금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개정안도 나오고 뭐 이제 그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다 공약도 다 걸었고 대부분의 캠프가 얘기 다 하던 건데 이상하게 올 늦봄에 정말 많이 검색됐고 정말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청취자분들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시사 아카데미를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XSFM의 부설연구소의 이름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 연구소. 조성주 소장이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무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임 안 샀어요? 아니. 오늘 집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아 네. 오늘 사셔야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올해 일하고 퇴직하신 게 아니라서 퇴직금도 별 벌일 없어가지고. 그렇죠. 스팀에 도전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그래픽카드를 무거운 거 사야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플스 게임 몇 개 구매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를 얻으셔가지고. 원래 그리고 콘솔판이셨어요? 네. 저는 원래 콘솔파예요. 약간 PC나 스팀파들을 좀 경멸하죠. 그렇죠. 콘솔파들은 그렇죠. 평멸식이나 자본가복을 산다니까 콘솔파들이. 그렇죠. 저기 보통 하는 얘기가 있죠. 게임은 조이스틱으로. 그렇지. 게임은 기계시키고. 게임은 청축입니다. 게임은 청축의 마우스예요. 내가 뭐냐. 회전근계가 파열될지라도 마우스는 꼭 써야지. 아무튼 어제 북극영호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아타락시아에 접근하신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 조성수 소장이. 나와주셨어요. 간만에.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선거 죽을 뻔했는데 저희들. 선거 얘기 또 들어야 돼요. 아니 이게 방송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뭐 하고. 지난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알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약간 하고 싶을까 저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긁으면 새 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선거가 좀 더 자주 있으면 이 사람들이고. 진짜 재미있는 거는 저도 청취자였잖아요. 들으면서 이런 짓을 왜 하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그냥 월급쟁이였을 때도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나쁜 사장놈은 진취적인 사장놈. 문제는 이번 선거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했다는 거죠. 아 다음번 선거 방송은 이걸 하면 되겠구나. 큰일 났어요. 전 진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선거 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하나도 참고 안 하세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다 아는 얘기고. 뭐 그냥 뭐 자기 지구당 말고 다른 지역당은 저렇구나. 뭐 이 정도 정도를 들어서 아실 수 있을 정도지. 실제 또 저희가 그분들이 참고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정보 안 나와요. 고급자용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번에 해보면서 고급자들에게도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하면 나오겠구나라는 사실. 제가 2년 동안 공개 안 할 텐데. 발견을 해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거 한 두 달 전부터 지인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처음에 선거 방송을 준비할 때부터 제가 처음에 이 아이템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처음에 같은 팀을 하기로 예상했던 사람 중에 절반이 도망갔거든요. 문어크로요. 술 잘 먹었다. 이러고 도망갔었거든요. 다음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 그나마 좋은 점이 선거 끝나면 한 두세 달. 길면 6개월 정도는 선거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를 선거. 시사 아카데미는 선거입니다. 오늘의 시사 아카데미는. 2년 후를 내다보고. 무슨 방송을 할 것인가. 선거가 끝나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온갖 또 여기서는 초급자용 정보라고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초급자용 정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텐데 뭐냐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됐죠. 중간중간에는 보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이에 하기도 하는데 지방선거 이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지금 그런 기사들을 쓰잖아요. 언론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판세 분석. 정치권 동향. 그다음에 정계개평 가능성. 그래요. 맞아요. 사실 또 그런 것들이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들이긴 해요. 선거 끝나자마자 대선주자 얘기 나오고 그러죠. 전국선거가 한 1.68년에 한 번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체감되지는 않아요. 잘 기억해보면 여소야대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전국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나 생각하면 정치권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여소야대가 생기면서 민자당이 나왔고요. 두 번째 여소야대가 생기면서 열린우리당이 소멸됐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는가? 아닐걸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금 다수의 제가 볼 때 팟캐스트들도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 전망 이런 거를 가장 손쉬운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그 할실은 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할실이 최근에 최근에 아니지 얼마 전까지 했던 방송 그리고 매번 하는 게 저는 이게 그 할실의 시그니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차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주제도 선거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 지방선거 아닙니다. 6.13 지방선거 아니고요. 그냥 선거를 뭐라고 봐야 되는가 양쪽에 따옴표하고 선거 그거를 한번 다뤄보자.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그 생각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방송이 나가면서 그 전에 선거에 대해서는 안 봤던 부분을 가장 많이 보게 되신 거는 저는 그냥 예측할 뿐입니다마는 그거죠. 공천은 힘든 작업이다. 그리고 공천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과 공천 근처로 가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다 정도 같은 실전 정치의 기본 같은 걸 느끼셨다 할까요. 그런 차이 정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 방송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는 저거였어요. 어디서들 튀어나왔는가. 하면서 느낀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을 역시 가끔씩 윤석민이 매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데요. 되게 이제 약간 본능적으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선자들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방선거는 특히 구의원 시의원 단체장 광역 이렇게 하면 이제 당선자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당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건 이제 당선이 있으면 낙선이 있고. 후보자가 있고. 후보자 경쟁 후보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비 후보도 있고. 예비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공천 애초에 본선 무대에 올라오지 못한 경쟁에도 올라오지 못한 예비 경선에 있었던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 거기도 이제 경쟁이니까. 그 과정에도 각 정당마다 또 후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음번에는 제가 1.68년 이후에 정북선거가 있다니까. 그 이전까지의 모든 걸 보면 데이터 센트럴을 해보는 건 어떤가. 아 경선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공천심사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버리고 기준이 불합실한 공천을 하면서. 아직 안 잃어버렸네. 지역민들의 신임을 저버렸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윤세민 기자 말대로 다들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후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천에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중에 도대체 유권자들은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이 시민들의 대표로 사실은 구의에든 시위에든 시민들의 대표로 뽑는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그리고 가야 하는가. 이 모든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출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게 민주주의하고 마치 동일어라고 한국에서는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선거가. 선거 이퀄 민주주의.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의 특성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군종이 들어오고 우리가 왕정도 뛰어넘고 강점기도 뛰어넘은 다음에 민주주의를 맞았다라는 가장 시각적인 충격파 증거가 사람들이 줄 서서 선거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누가 저한테 한국이 왜 민주주의야 라고 물어보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선거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현대민주주의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제가 조금 거칠게 정리하자면 현대민주주의에서 나온 약간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하고 선거라는 일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잖아요. 대표는 꼭 선거로 선출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 셋 중에 여기 이제 XSFM의 대표를 선출하자 우리 꼭 선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되나요? 가위발보로 해도 돼요. 제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안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꼭 선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일상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네. 호선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호선으로 하기도 하고 가위발보로 하기도 하고 추첨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여러 가지 핫했던 자극적인 의제에 가려가지고 잘 눈에 안 띈 것들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장 후보를 낸 정당들 중에서 녹색당이 이번에 그 홍보를 좀 했었어요. 당 대표였나 최고위원나를 랜덤으로 뽑는다. 사다리를. 추첨을 하죠. 그런데 그런 정당 실험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추첨제를 하는데 일부 차용을 하는데 비민주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할 거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강원랜드 당이구만. 그렇지. 룰렛을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걸 하는 이유는 본인들은 추첨. 자기네 정당 안에서 대표들을 뽑는데 추첨이 훨씬 민주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 정당 조직에는 그게 민주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거에 대한 동의 여부는 뒤로 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지향성의 동의 여부는 뒤로 하고더라도 거기는 그렇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있고 선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건지 알겠어요. 선거가 시그니처가 될 수는 있는데 민주주의에. 그런데 그건 민주주의를 이루는 도구. 본령은 도구다. 그러니까 현재는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장점이 있었던 거지. 압도적인 장점이 있어서 다수가 이 방법을 채택하는데 이 방법이 조직의 규모나 어떤 특성상 늘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추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호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부 공모제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쟁을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를 딱 떠올리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해에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 예를 들면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 이런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뽑았냐.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들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추첨을 한 거죠. 그냥. 추첨. 추첨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이 있어. 돌. 하여튼 그래서 추첨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나 추첨해서 자기가. 올해는 윤세민이 시민, 윤세민이 행자부 장관이야. 추첨에 걸렸어. 그럼 행자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하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다른 방법하고 공통점으로 일단 기회는 균등하게 들어갔다는 거네요. 네. 기회가 균등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했지만 추첨이라는 방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공동체를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왜? 추첨에 선택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누구든. 그게 심지어 윤세민 시민이어도 통치할 수 있다. 그게 왜 심지어가 들어가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선거를 하는 직책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국방이나 이런 거는 추첨으로 하기에는 어떤 경우냐. 특별한 능력이 필요로 하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다르게 차용을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건 어쨌든 추첨이라는 방식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출발부터 선거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어쨌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 안에 주요한 시그니처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유가 뭐였을까? 시민권이 확장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기회는 균등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시민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는 균등하죠.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시민의 울타리가 좁았죠. 그렇죠. 그 옆에는 여성도 있고. 노예 제끼고 여성 제끼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애초에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재해놓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통치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통치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겠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가 이전에 시사 아카데미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우리 어떤 현대의 정치 제도로서 갑자기 안착되게 되면서 여기는 우연적 요소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면서 시민권이 확장되면서 선거라는 제도가 장점을 발현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있고 지역적 차이도 있고 온갖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 차이와 수많은 차이와 갈등들의 목소리들을 선거라는 방식을 택해보니까 반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집단들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시민권이 특히 확장되면서 누구나 투표권을 점점 가지게 되면서 자기들의 대표를 통해서 보내자고 자기들의 대표를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하셨던 방송 내용하고 결합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각 지역에 돈 꼴레오나를 불러오니까 각 지역의 현안들이 보인다 이거인 거죠. 그렇죠.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거가 유력한 민주주의의 제가 볼 때는 시그니처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기 압도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이 집단들이 뽑잖아요. 자기 돈 꼴레오네. 말론 브랜드요. 말론 브랜드 돈 꼴레오너를 뽑는데 대구들을 뽑는데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들을 집단들이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집어넣긴 하는데 이게 선거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우리 집단에서 시민들의 개표를 보내야 돼. 국회의원 한 명 보내야 돼. 또는 시의원 한 명 보내야 돼. 그럼 이 시민 집단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 거냐. 드디어 공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선. 누구를 보낼 거냐.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보낼 거냐. 이러다 보니까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지는 않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니까 다른 집단과 다른 갈등과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탁월함. 경쟁에서 저 안에서 우리 집단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탁월함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해결사 혹은 갱의 대표들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딱 데려올 수 있는 갱이던가. 예를 들면 그런 역할 해결사 같은 걸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는 귀족들만이 그런 탁월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했던 사람. 훈련됐으니까. 훈련됐으니까. 즉, 선거라는 제도는 제가 볼 때 현대민주주의에서는 귀족들과 민중들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트를 뽑아. 일렉션이라는 것이 곧 엘리트와 어원이 같은 거 아닙니까? 즉, 엘리트들을 뽑는 겁니다. 선거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청취자들은 재섭다. 결국 엘리트주의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냥 그랬다고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뽑히는 사람들은 엘리트죠. 네. 농협조합장이요. 네. 엘리트들이 뽑히는 겁니다. 주협조합장. 어떤 능력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시민들도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얘기할 유권자들이 재수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술자리에서 선거 때는 후보자들을 보고 어떤 걸 뽑습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죠. 그래? 행정학 석사 박사? 그렇지. 경력을 보고 청와대에 뭐 있었어. 그렇죠. 경력을 보고. 누구랑 사진 찍었네. 또는 이 사람이 해놓은 성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의 권리를 표출을 할 거야. 그럼 우리 중에서 통치자를 뽑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글도 몰라. 우리는 통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거는 귀족들이 잘 하는데 그러면 그 귀족들 중에서 누가 할지를 우리가 정해보자. 그렇죠. 라는 식의 타협이 이뤄진 거네요. 한국의 해방전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오랜만에 시작하는 시간에 선거제도가 탄생할 때의 얘기를 간만에 다시 한번 해보고 있네요. 미국이 공화국으로서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에 뽑혀 올라왔던 상원의원 전부가 다 귀족이었다. 그렇죠. 예전에 귀족이었는데 그 자식이 넘어온 사람 혹은 이쪽에서 대농장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던 귀족의 아들 귀족들이었다. 그중에 대표자를 뽑아놨더니 그게 워싱턴이었다. 그런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그러면 반대로 시니커라 얘기하면 그럼 결국은 맨날 엘리트 즉 귀족이라고 표현합시다. 엘리트 귀족들을 시민들은 맨날 죽어라. 그러니까 선거할 때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뽑아놓은 거는 귀족 엘리트들이니. 그리고 나서 평상시는 뭘로 돌아갑니까 시민들은? 뭐 시궁창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불평.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뽑아놓은 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은 저기서 호의호식하며 예를 들면 자기들만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냉소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경향성이 여기서 이 불만 중에 나오게 되죠. 하나는 다 필요 없다. 혁명으로 엎어버리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자. 직접 민주주의가 나온다든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민주주의론의 현대정치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아마 시사 아카데미 때의 데이제 회의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데이제에 대해서는 한번 지난 에피소드를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불평론이 나오게 된다는 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즉 선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엘리트를 뽑을 것인가를 결국은 시민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엘리트를 뽑을 것인가의 과정이다. 냉소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냉소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장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 선출되기 위해서 개인의 탁월함도 필요합니다.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탁월함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게 되냐. 어쨌든 뽑는 사람은 시민 집단이라는 거죠. 유권자라는. 이 힌트까지. 아테나이도 투표를 했어요. 다만 정책 결정에 대한 투표를 그때그때 모두가 줄서서 했다는 거죠. 도를 이쪽이었느냐 이쪽이었느냐를 가지고 했죠. 그때하고 지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요즘의 현대정치가 달라진 점은 참정권이라는 것이 대의제의 개념을 아직 발현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분리가 안 돼 있던 상황. 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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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저 이문열 씨 같은 보수 농객들이 되게 싫어하는 투표 만능주의.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사람 이름은 읽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 대의를 누군가한테 몰아줬더니 귀족이나 엘리트만 뽑혀 올라오게 돼. 그 상황도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아까 혁명 얘기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아저씨 같은 얘기를 보면 왠지 대부분의 혁명은 혁명 뒤에 솔루션을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를 광고를 듣고 들어보죠. 그곳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빅그린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기획된 상품들을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전통의 강호 없으면 못 사는 고객들이 속출하는 헤어라인에서는 샴푸 가격 할인에다가 여행용 풀 패키지 증정까지 페이스라인에서는 오일 클렌징 세트를 엄청 할인하기도 하고요. 빅그린은 행사도 늘 사이즈가 커서 설명하기 입 아픕니다. 뭐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도 웬만한 행사 중이에요. 너절하죠. 이렇게 뭐가 많을 때가. 이벤트 강좌예요. 얼마 전까지 50% 이런 거 하고 했잖아요. 액세스몰은 현재 헤어, 페이스, 바디, 라인별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연구소에 조성주 소장과 함께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1회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 지방선거였습니다만 여전히 선거인 중에 40%는 근 40%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짜 지방선거치고 투표율이 높았더니 저는 사전투표제도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처음에 사전투표 관련해서 저희들 그 사실 방송 한 번 했을 때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게 그때는 재보선이었을 거예요. 재보선이 생깁니다. 노원에서 하셔도 되고 어디 다른 데서 하셔도 되고 똑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도 제가 그냥 녹음 전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한 10년 뒤쯤에는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한 둘 중에 한 명은 사전투표하는 걸로. 그 10년은 아직 안 왔는데 4년 됐거든요. 꽤 정착됐죠. 20%를 찍으니까. 제 주위에는 다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선거 날 당일 날 한 친구들이 없고 전부 다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노동자는 그날이 온전한 휴일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UMC 얘기대로 이제 4년 됐으니까 좀만 더 지나면 진짜 한 4, 50%는 앞으로는 절반 가까이도 사전투표를 할지도 모르겠다. 투표에 대한 이모저모, 선거에 대한 이모저모 얘기하고 있는데 사전투표 얘기 말씀해 주시니까 말인데 그 궁극적인 목표의식 같은 거, 정치적인 셈법, 노림수 이런 거를 선관위는 말하는 조직이 아니고 말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쯤에 드러나는 거죠. 투표 많이 하라고 이런 겁니다. 투표 많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건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물론 투표율만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증명해 주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99%가 투표해서 97%가 한 사람 찍어주는 그건 말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앞서 광고 전에 좀 정리했지만 선거라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등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라는 도구가 민주주의에 들어오면서 그건 이제 시민권의 확장, 참전권의 확장 과정과 연결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상당 부분의 의지가 시민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되는 사람은 귀족이더라. 그런데 저는 아까 아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장군, 군인은 선거로 뽑았다라는 말이 되게 독특하게 들렸거든요. 그건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기술, 역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은 선거로 뽑았다. 제비 뽑기가 아닌.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면 된 거잖아요. 네. 행정부는 알아서 뽑습니다. 배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소명으로부터 정치하듯이 정치, 이 민주주의 정치를 다루는 것이 곧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과 능력과 또는 도덕, 윤리성 등등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만큼 정치 권력이 예전에는 전쟁을 치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자 위험한 힘이잖아요. 공동체를 절멸시킬 수 있으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건 곧 공동체가 절멸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박정희, 쿠스 이런 사람 나와서요. 네. 그런데 현대민주주의에서는 정치가를 잘못 뽑았을 경우 공동체가 절멸될 수 있죠. 전쟁만큼이나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깨달은 거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안착되면서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구나. 정치가도 왜? 그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일을 다루는 사람을 직접 시민들이 뽑다 보니까 규정만 뽑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규정만 뽑히더라. 아니, 정치인이 공동체 전체 집단을 다룬는데 거기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집단들의 갈등을 또 다뤄야 되냐. 나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정치인도 있어서 그들이 박터지기의 최저임감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사회 집단의 어떤 집단들의 중요한 이해 갈등의 한 축을 그 안에서 다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치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정도만 뽑다 보면. 87년도에서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계속 발생한다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에서 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 필요 없다. 왜 뽑아놓고 나를 대표해 주지 않는다. 이 문제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즉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떤 해결책을 점점 사람들이 타협해가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 집단. 즉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을 선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했으면 하는 것은. 그렇죠. 나와 닮은 사람. 즉 내가 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운동자 본인이 자기가 선거에 직접 낳아서 그 능력들을 다 훈련과 경력과 능력을 갖춰서 직접 하는 거는 힘들지만 가장 우리 집단과 닮은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선거 공부의 용어로 보면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이 후보가 우리 집단과 닮았는지 우리 집단과 가장 유사하게 닮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안실에서 하는 데이터 센트럴을 통해서 이 사람 여기 정보를 들어보니 나하고 비슷해. 그러니 나를 가장 잘 대변해 줄 거야. 나 이 사람을 뽑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야. 우리 학교 동네 학교를 낳았어. 보통은 거기까지만 닮았죠. 그렇지. 그냥 검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부에는 여러 가지 말이 적혀 있죠. 엄마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그런데 그러려고 했던 게 잠시 후에 비슷하니 계속해 주시겠습니다마는 17대, 18대 때는 민노당이 이번 지선으로 예를 들면 민중당이 이런 비슷한 실험들 했단 말이에요. 그 직능 혹은 그 직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거가 굉장히 자실은 선거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1차원적 이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직접 한다. 물론 당사자가 굉장히 훈련되어 있고 능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훌륭하죠. 그런 경우도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선진국의 그런 사례들은 사실은 정치를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일반적으로 훈련되고 크는 거예요. 일상이 그게 이미 되어 있는 나라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들을 딴 데서 아주 대단해요. 어릴 때부터 정치가 뭔지를 무슨 직업을 해도 다 안다면.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 또는 정당 정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당에서 원래 그렇게 다 성장하는 거. 이런 게 안착되어 있는 나라들. 이런 데서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가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에서 장기간 훈련을 받아가지고 출마하고 당선돼서 정치를 하는 것. 이런 거죠. 그걸 한국에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외신을 가져와가지고 쓰면 평범한 노동자 장관이 되다. 그래서 인간 승리처럼 쓰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거기서는 자연스러운 누구나 그렇게 정치를 하는 나라들인 거죠. 이민자도 와서 시민권을 얻어서 정당에 가입해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그날에서 성장 어색하지 않은 건데 한국에 오면 이게 굉장히 인간 승리처럼 표상이 되는 거죠. 갑자기 강화도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철종을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역사를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거죠. 시민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시민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되어 있는 일상에서 훈련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한국은 그건 또 잘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나와 닮았는지를 뭐를 가지고 제일 많이 판단할 거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력 지역 그러니까 어디 지역 출시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냐. 그다음에 이 사람 경력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커리어 물론 커리어라는 게 한 개인의 삶을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건 맞아요. 그러나 공보물에 들어가 있는 그 커리어 한 줄짜리로 사실 그거 굉장히 속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명함이잖아요. 명함. 네. 명함 하나 파는 거. 명함용 커리어. 명함용 커리어. 그렇지.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실제로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대표가 바르게 살았다는 증거는 없죠. 그렇지. 지역 배드민턴 협회장. 배드민턴 안 쳐요. 네. 혹은 되게 못 쳐요. 한국 잠수협회장. 잠수 안 해요. 아니요. 너무 잠수를 했던가. 공보물에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이미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혹할 수는 있지만. 그 커리어 봐봤자 소용없더라. 그게 이제 카피라이팅의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자 대표로 나온 사람은 노동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이라고 쓰고 여성 후보는 엄마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이라고 쓰고 누구의 마음도 대변해주는 이력을 갖지 못한 새누리당 후보 같은 분은 지역민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이라고 쓰고.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부 있었던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어떤 평범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갑자기 후보로 딱 내세운다. 그러니까 대개 이게 외국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하나의 실험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지한 것이 되려면 한국이 이미 그렇게 정치인을 선진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굉장히 훈련시키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한국은 사실 지금 그건 잘 안 돼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더 정답에 가까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결국 선거라는 것은 현대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것은 우리 집단 또는 나와 가장 닮은 엘리트를 찾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트는 내가 나와 가장 유사한 생각과 정책과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정당들도 그 엘리트들을 정당에서 밑바닥부터 훈련시킬 수 있고 아까 평범한 노동자를 훈련시켜서 정치인으로 만들듯이. 또는 스카우트해 올 수도 있는 거죠. 어디 변호사를 봤는데 정말 잘해. 그런데 우리 정당의 이념과 정책과 어떤 색깔, 지향성하고 맞아. 우리 정당은 노동자나 서민들을 대변하는데 이쪽에 그 변호사가 맞아. 스카우트해 와서 이 사람을 대표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하나가 있죠. 정당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올 때 우리의 지지기반인 노동자, 서민 이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이 맞아라는 검증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상품으로 내세울 때 유권자들한테.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내세우는 상품, 즉 후보는 당신들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라고 엘리트를 충원해와서 제공하는 거죠. 그럼 유권자는 저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를 보니 우리하고 닮았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책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천 혹은 전략공천. 다른 후보들은 전략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하는 거죠. 경선하라.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정당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쨌든 후보를 결정하는 건 정당이니까. 즉, 현대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출마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현실에서 사실... 보통은 꽤나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연마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정치를 해야 돼. 그게 피곤한 일이에요. 매일매일 정치기사 보면서 모든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게 되게 피곤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술자리마다 매일매일 정치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삭막한 삶입니까? 게임 얘기하고. 사실 일상에는 더 즐겁고 아름다운, 정치도 아름다운 거지만 훨씬 우리 일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는 술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지. 하루 종일 시사 얘기하고 술 먹으러도 시사 얘기하면서 신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모든... 그런 사람들은 공천받으려고 계속 줄 서 있잖아. 모든 인민들이 전부 다 언론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게 강요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들어가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엘리트들을 전문적인 정치 엘리트들을 키우건, 훈련시켜서 육성하건, 스카우트하건 해서 내세워야 되는 상품으로 내세워야 되는 게 존재가 있는데 이게 정당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엘리트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 민주주의가, 현대민주주의가 왜 우리 대표들이 아니 왜 국회가 이 모양이지? 왜 시위회가 이 모양이지? 또는 우리 구청이 이 모양이지라고 시민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있어요. 엉망이니까. 엉망으로 할 때가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엉망이지 않게 잘 돌아가게 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뭔가 제도를 계산하고 이게 아니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들을 무급 자원봉사로 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가의 직업적 전문성. 네. 즉, 대표의 질을 높이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즉, 얼마나 좋은. 제가 그냥 날것에 좀 다수 유권자들이 좀 이런 용어를 별로 내가 얘기해 봐주셨는데. 좋은 엘리트를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좋은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재발굴단. 어, 그래. 그 애들 말고. 그런데 정치가 영재발굴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세상 어디에도 영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음악 같은데 영재 좀 있지 않나? e스포츠 빼곤 필요 없어요. 음악은 XXXTENTATION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네. 아니, 이게 원래는 엘리트를 피곤해야 되는데 그냥 속는 거라도 속는 기분은 원래 편하잖아요. 마음 편하고. 속으니까 좋아요. 아, 그래? 정치가의 퀄리티를 높이면 된다는 거야? 네. 오, 이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민주주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가의 퀄리티를 높이는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죠? 교수들한테 정상적을 좋게 만들면 민주주의를 좋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제도? 자꾸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죠. 생각을 많이 해야죠. 이게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는 KBO한테 뭐라 그래요. 드래프트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왜 지역 밖에서는 2라운드부터 뽑느냐. 그러니까 강백호가 KT로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만들어놨던 시스템을 가지고 선수들을 뽑고 키웠어요. 두산은 잘한다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들어 업자라고 말하는 게 필요한 때도 있는데. 그렇지. 저는 그걸 보통 오프시즌 1부 한 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정치는 오프시즌 별로 없어요. 다 시즌 중이야. 다 시즌 중이거든. 플레어가 잘해야지. 당장 네가 내일 점수를 내야지. 아니 고교야교 팀이 점점 줄어. 좋은 야구 선수로 확보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줄고 있는데. 지금 미칠 지경이라고요. 지역으로 내려가면 광주일고가 옛날 그 광주일고가 아니고 군산상구가 그 옛날 군산상구가 아니에요. 야구 선수 좋은 야구 선수로 확보할 수 있는 여기에 어떤 투자나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한국 야구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선수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일본처럼 4천 개 정도의 고교야교 팀을 확보를 하던 아니면 고교야교 팀은 적어도 거기에 있는 선수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하던 아니면 훈련을 빡세게 시키던. 재능 있는 선수들이 축구로 가지 않고 더 이상 야구로 오게 하던.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얘기가 있잖아. 미국에 더 이상 육상에서 스타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스포츠 능력이 대단한 애들은 육상으로 가지 않는다. 투퍼라니까요. NBA를 가거나 NFL를 가는 거죠. 그 선수들이 애초에 육상을 했으면 우사인 볼트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실은 나왔을 수도 있다. 이게 뭐 늘 맞는 얘기냐 하면 이게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육상의 미국이었다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 뛸 수 있는 사람들은 NFL에 가면 다 있는 거지. 그렇죠. 선수의 퀄리티를 높이는 걸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퀄리티. 정치인을 저는 엘리트라고 표현한 건데 결국 선거라는 건 대표의 질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면 여기서 민주주의를 좋게 만드는 핵심적인 과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핵심 과제. 그러면 그거는 정치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선거가 작용하는 거는 유권자가 고른다는 지점인가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경쟁을 한다는 지점인가요? 둘 다. 둘 다. 우리는 선거방송 이제 끝냈잖아요. 윤수민 같은 경우에는 공천 탈락자들을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당이 어떻게 고르는가는 못 봤어요. 당이 뭘 고르는가는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하고 농축산인은 어떻게 걸렀는가 되게 많이 봤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번 짚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호남민주당이 공천 기준이 너무 바뀌었고 공천이 엄청 잔인해졌다. 공천으로 인해 뽑혀 올라오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었어요. 호남민주당 왜 이래요? 이러면서. 음주운전을 거르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3회 이상일 경우. 네. 저는 지금 우리가 떠드는 문제는 청취자 여러분들 안 다가올지라도 혹은 당의 당원들 안 다가올지라도 공심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 많이 생각해요. 그래 난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몰라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의 퀄리티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그런데 그거는 공심위도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의 유권자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는 야구로 얘기했잖아요. 결국 먼 미래에 좋은 선수들을 가져오고자 하면 유소년풀을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소년풀은 온 사회가 함께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거는 바른미래당의 이야기네요. 왜요? 왜? 그러니까 선수가 없었던. 아니. 바른미래당이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소년들 어디 갔어? 정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즉 좋은 정치 엘리트들을 훈련 육성하고 확보하는 건 정당의 고유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전체로 보면 대표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유권자들도 즉 일반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인정할 거를 전제를 출발하는 거예요. 사회에는 좋은 정치 엘리트가 필요하다. 정치 엘리트는 잘 훈련되고 육성하고 또 자기를 대표하는 시민 집단과 가까워야 된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육성하고 양성하고 모든 시민 집단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자영업자 직군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한 동네에서 어느 집 아들이 또는 어느 집 딸이 딱 있는데 너무 똑똑해. 부모님이랑 가게 도와주는 거 보니까 장사 수환도 있고 그런데 이 장사 수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 리더십이 있어. 그럼 여기 자영업자 직군들이 모여서 야 우리 얘를 키워보자. 일단 상가 번영 회장부터 시키고. 그래서 시위원부터 해가지고 진짜 우리 자영업자들의 우리 지역 우리 주 우리 도의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 대표를 키워보자.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딸이 재능이 있다. 이러면 정치를 시키자. 특정 집단 직업군들이 우리 집단에서 정치를 시키자. 이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서울로 보내자. 한국의 부모님들. 어느 나라 부모님 안 그렇겠습니까. 위험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보통 대기업을 보내려고 하죠. 뭘 잘해도. 재능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부모가 자녀를 받는데 재능이 있어. 내가 얘를 정치가로 키워야지.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한국은. 애가 100미터를 막 12초 안에 끊어. SST를 보게 해야지. SSAT를 보게. 삼성에 보내야지. 맞지. 정확한 비유인데. 정확한 비유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가의 질이 대표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일단은 부모님들이 혹은 사회가 정치라는 직업군이 뭘 하는 일인지 정치라는 직업군이 뭘로 보람을 얻고 뭘로 자아를 찾으면 돈은 어디서 버는지 이걸 좀 아셔야 될 텐데. 그건 모르죠.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정치한다는 사람은 집안을 거덜렁먹는 건달이거든요. 그 이미지 안 벗어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그거를 바꾸지 않고서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왜 우리나라 정치는 대표의 질이 낮지? 별로지? 정치인들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이렇게 불만 불평만 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민을 매번 욕할 수는 없어요. 정당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정치인 본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좋게 만드는 건 정당과 정치인들만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도 정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 자녀가 재능이 있으면 정치를 시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는 점만 돼도. 말리지 말아라. 풀이 없다. 정치인이 탄생할 만한 코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죠. 정당도. 변호사나 검사 출신을 데려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직이라는 건 그 전문직을 한다는 건 그 직업.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였을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성장해와서 그 커리어에서. 검사로서 훌륭한 검사일 수 있어요. 그 커리어에서. 다양하게. 그러나 소위 말하는 전문직은 일반 시민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전문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쉽게.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 정치에 일정 정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직 중 출신들로만 정치인이 채워진다는 것은 점점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과 멀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저도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공화당류 정당은 검사당. 민주당류 정당은 변호사당. 판사는 가고 싶은 곳. 내고향 방수가 있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에서 그런 되먹지 않은 핑계를 대는 경우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입법기관이다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법에 대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 견해는 생굴하다. 왜요? 입안하고 법 쓰고 이런 거 잘하는 보좌관들 싸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개발 써서 갖다 줘도 연구위원들이 다 고쳐줍니다. 입법조사처나 법제실리 다 정리해 주죠. 그러라고 다 시민들 세금으로 전문직들을 뽑아서 거기다 다 뽑아 놓은 건데요. 비서관이 거기 들고 갖다 주면 거기서 전화 옵니다. 여기서 법 좀 안 갖다 줬으면 좋겠다. 너무 못 쓴다. 그러면서 다 해준다고. 즉 소장님이 한 말로 다시 돌아와요. 대의를 잘 전달해 줄 줄 알면 디테일은 옆에서 해줍니다. 꽉고 잡아줄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뽑아놨다. 총잘 쏘는 순서로 사단장을 뽑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예전에 김강진 의원들 저한테 몇 번 늘 하던 얘기예요. 군에서 어느 전투를 많이 나가봤고 야전에서 뭘 많이 해봤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시키면 비리를 일으킨 사람을 척결하지 못한다. 여기에 실제로 수혜를 잇고 있는 시민 중에서 전문가를 육상해가지고 키워 놓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늘 그럼은요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옳다는 건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을 땐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이시고 전화 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지. 친구도 못만해.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그래서 뭔데 그게?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닷컴?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3D 올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값. 29 데이즈. 시즌 중이니까 자꾸 이런 비유만 하게 되네요. 공만 빠르다고 에이스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국 가야 될 길은 우리가 혈액형별 성격론을 믿는 것처럼 정당별 성격론 같은 게 유행이 돼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되는 건가. 그건 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각자의 정당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각자가 어쨌든 정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혈액형만큼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건 다시 말해 결국 국민 잘못이 전혀 아니죠. 네. 효용감이 안 왔고. 그렇지. 저나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치 효용감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돼요. 당신이 행사한 표가 뭘로 돌아왔고 뭘로 돌아왔고 이런 정책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치인이 이런 이런 것들을 다룰기 때문이죠. 라는 걸 저는 계량화하는 게 늘 꿈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못할지도 모르고. 여튼 그런데 그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미디어가. 유필님이 싫어하시긴 하지만 혈액형별 성격론의 효용감과 내러티브는 쩔거든요. 장난 아니지. 원소스 초 멀티 유즈.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팀은 이렇고 저 팀은 저렇고. 이 스포츠는 이렇고. 저 종목은 저렇고. 이 직업은 저렇고. 저 직업은 저렇고. 빠져요. 아니 직업을 구하기 힘든 시대니까 직업 관련한 잡지도 있잖아요. 경제지 같은 데서 만들어요. 무슨 직업 오래 하고 있는 사람 인터뷰도 싣고 그래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직업 정치인은 어떨까에 대한 연구는 정말 시작 단계도 안 된 수준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선거의 본질상 선거라는 것의 본질상 결국은 직업 정치인 엘리트의 어떤 퀄리티. 이걸 높이는 것이 겉만이 선거라는 제도를 현대민주주의의 시그니처 제도로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대표의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거를 안 해도 돼요.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대표의 우리가 뽑는 지민 대표의 질이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아. 엉망진창이야. 너무 타락했어. 그러면 선거를 폐지하고 아무나 해. 추첨해서. 해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게 제가 선거 방송 때 가끔 얘기하던 에일리언대 프레데터 선거죠. 누가 이겨도 미래는 없다. 알겠잖아. 반대일 경우도 있죠. 땅을 파면 음식이 막 나와요.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열리고. 그러면 에일리언이 대통령을 하면 프로젝터가 대통령을 하면 상관이 없긴 하죠. 그런 나라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너무 잘 되면 또 투표율이 낮고. 맞아요. 그리고 무력하고 사람들의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고.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건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경기도민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한 표만 버리는 거다. 나머지 여섯 표를 가서 찍어라.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 기자의 중요한 얘기였는데. 웃겨서 웃으면 안 되는데. 왜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진짜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아니고 정치가. 땅을 파도 막. 사과가 나오고. 없는 물자가 없어. 이런 정치가 되는 나라들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건 너무 그렇잖아.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잖아. 나라는 좋아져. 나라는 엄청 좋아지는데 너무 무기력하잖아. 그럴 때 약간 미친 소리하는 정당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한 정당들이 유럽에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데가 지방선거나 그런 데 가면 또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때로 반짝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한국의 언론들이 막 그거 가져와서 유럽에 이런 신기한 정당 돌풍. 맞지?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너무 그렇게 잘 돌아가면 대표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 그런데 우리 사회라는 게 그 퀄리티만으로 다 우리 사회 모든 얘기들이 다 수렴될 수는 없잖아. 세상에 정말 다양한 갈등과 이슈가 있잖아. 또는 일견 들으면 미친 소리 같지만 되게 나름 중요한 얘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당들이 그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도 많고요. 현혹이라고 하면 너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요. 오늘 시간에 접으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생각인데 내일은 다시 진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거란 도구라고. 북유럽 국가 어떤 곳들하고 유럽의 서유럽의 몇몇 국가는 이제 일부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한해서 선거제를 잠시 포기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민을 시켜도 될 정도가 된 곳도 있다. 그러면 랜덤제로 가는 게 맞다. 마치 노조 간부처럼 그냥 직업에 휴직계 쓰고 한 2년 동안 의회 가서 헛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영방송 이런 데가 쉰소리 가끔 하잖아요. 저 북유럽의 의회는 국회의원이 방도 없고 비서도 없다고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맞는 말인데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 완전 다른 거죠. 네. 거긴 다르니까 거긴 이제 선거 말고 다른 방법 써도 안 되겠나. 진짜 나름 생각해 볼 만한. 네. 그러네요. 선거가 전체의 공동체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돼. 그러네요. 네. 그냥 그 그림 종이 하나 주는데 수백업을 쓴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정리를 좀 더 해보죠. 조선주 소장과 함께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신이 프리하고 윤생이 에디터였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